오늘이 한국전쟁 6.25날인데 6.25날 한반도 국제정세, 통일문제 이런 거 말씀드리게 돼서 참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푸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푸틴이 왔다 간 데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어떤 사람은 큰일 났대요 전쟁 날 것 같다 그러고 불안해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제대로 알면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그리고 또 무언가를 알게 되면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고 저게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런 거를 잘 활용해서 더 좋은 기회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한 2, 3일 동안 앉아서 푸틴이 북한을 방문했는데 이것이 도대체 우리 앞으로 통일에 어떤 의미가 될까 이런 거를 곰곰이 생각을 하고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제가 우리 이영희 교수님한테 여기 40일 철학기도 보금통일 컨퍼런스 위한 철학기도용으로도 하지만 제가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제 유튜브 방송 거기에도 한 번 올리겠다고 말씀했더니 당연히 그렇게 해도 좋다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이거 잘 들으시고 그리고 여기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보금통일 컨퍼런스 32차 이번에는 다른 곳보다 훨씬 큰 데서 오산리에 있는 무려 5천 명이 들어가는 그 넓은 곳에서 사는데 여러분들 거기 많이 오셔서 가득 자리를 채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제 7월 1일 날 강의를 거기서 하게 돼 있는데 하여간 이제 통일을 해야 됩니다 이제 통일을 안 하면 안 될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바로 그런 맥락에서 오늘 강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말이죠 여기서는 좀 점점 했는데 비정상적인 것 같아요 푸틴이 방문한 게 그래도 어느 나라를 방문하는데 화날 때가 아니지 밤 2시 46분에 내리는 게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 있는 사람도 좀 생각을 해 줘요 김종은이가 원래는 밤 18일 날 밤 10시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 이런저런 거로 늦어가지고 19일 날 새벽 2시 46분이랍니다 비행기가 내리는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 내가 그걸 쭉 보면서 그 장면을 보면서 2018년이에요 그때도 그때 한 5월 무렵쯤 됐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공항에 나가서 몇 시간을 서서 기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를 기다린 거냐 북한에 가서 억류되어 있던 미국 시민이에요 그 사람들을 김종은한테 그 사람들을 내놔 그래가지고 그 3명을 북한에서 비행기 타고 미국까지 오는데 그 사람이 워싱턴 공항에 내리는데 환영하려고 나와서 자기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부인 펜스 부통령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미국인 3명의 성이 전부 다 김 씨예요 김 씨 비행기 내리니까 올라가서 이렇게 나 등어리 뜨들여주고 환영하는 그래서 그 밤새도록 기다렸는데 그 내용은 다르지만 김종은이가 푸틴 기대인이라고 더운데 수고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푸틴이라는 사람이 저 사람 보면 완전 서양 사람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들죠 키도 조그맣고 김종보다도 더 작아요 같이 서 있는 거 보니까 조그만데 저 사람은 1952년 10월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71세인데 아주 건강하고 걷는 것도 씩씩하고 조그마해서 그렇지 푸틴은 대통령을 하고서 국무총리로 내려갔다가 또다시 대통령으로 올라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을 1999년부터 쭉 한 겁니다 그래서 2000년까지 했고 2008년부터 2012년 그 사이는 국무총리를 하다가 그리고 2012년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지난 3월에 선거를 했는데 무려 88.48%로 압승을 해서 그래서 지금 대통령을 다섯 번째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기는 6년이래서 2030년 5월 7일까지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78세가 되겠죠 만으로 그런데 저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될까 미국 사람들이 푸틴에 대해서 쓴 글을 보면 대부분 나쁘게 얘기합니다 저거 깡패야 못 쓰는 놈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푸틴을 저 사람이야말로 훌륭한 지도자라고 얘기한 책을 한번 읽었는데 그 책을 잠깐 보여준다면 러시아입니다 It's power and purpose in a new global order 지금 국제질서가 새로 형성되고 있는데 러시아라는 나라의 힘과 목표 Russia resurrected 러시아가 다시 부응하고 있다 저 교수가 캐트린 스토너라는 교수입니다 여자 교수인데 러시아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난리는 학자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푸틴이야말로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고 아주 칭찬한 책이에요 저거는 저 사람을 뭐로 칭찬할 건수가 있을까 독재자고 무서운 사람인데 저 사람이 푸틴을 알아주는 이유는 대한민국 수준의 경제력을 가진 러시아가 유럽 전체를 공포에 쌓이게 할 정도의 힘을 과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힘도 없는 나라인데 그 나라를 세계적인 강대국처럼 보이게 하는 지도자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푸틴을 가볍게 볼 사람은 아니다 라고 저 교수가 얘기한 걸 저쪽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떤 편견을 가지고 욕만 하고 그럴 필요는 물론 없어요 그런데 푸틴은 엄청 기독교적입니다 동성애 이런 건 절대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는 지금 푸틴의 러시아가 옛날 미국이다라고 그러는 사람조차 있을 정도로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푸틴은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독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독재를 찬성하는 것은 전혀 아니죠 지금 미국이 엄청나게 비판을 하는데 김정은하고 푸틴이 만남을 옛날에 깡패 둘이 만난 거에 비교하고 있어요 무수린이와 시틀러 시틀러는 이탈리 수상이죠 시틀러는 독일 수상 저 둘이 만나서 2차 대전 일으키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걸 아주 나쁜 모임으로 치는데 나쁜 만남으로 치는데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히틀러와 무쏠린이 만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격하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그대로 역사를 비교하면 푸틴하고 김정은의 만남은 저 사람들 만난 만큼 비중은 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때 유럽에서 제일 강한 두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는 아무리 봐도 강한 나라는 아닙니다 러시아가 강하지 않다니 러시아가 돈이 없어요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만한 나라죠 러시아는 이만한 나라고 그런데 버는 돈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우리는 뭐에서 돈 버니까 우리는 자동차 만들고 전화 만들고 컴퓨터 만들고 그래서 돈 보는데 러시아는 땅 파서 돈 벌어요 땅 파서 지하자원으로 그래서 소유값이 오르는 해는 러시아 GDP가 우리보다 좀 높고 소유값이 내려가는 해는 우리가 앞서는 해도 있고 그럴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지금 러시아는 옛날에는 미국하고 비슷한 나라 있죠 그런데 많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역할을 푸틴이 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가 우리가 러시아하고 북한이 친하게 돼가지고 우리나라 안보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것이 대단히 궁금하기 때문에 국제정신은 힘을 분석하는 겁니다 힘을 보니까 금년에 미국이 번 돈이 28조 7,800억이에요 역시 압도적으로 미국이 부자입니다 2등이 중국인데 18조 그리고 독일, 일본 일본이 이번에 독일한테 살짝 밀렸어요 일본이 밀린 이유는 다른 곳보다도 N화 환율이 내려감으로써 그래서 달러를 쳤을 때 이제 좀 적어진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는 10등 안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나라가 금년에 좀 내려가가지고 러시아가 11등이고 우리나라가 14등이 됐는데 러시아, 멕시코, 호주, 한국, 스페인 이게 비슷한 등급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중국급의 나라가 아니라 일본, 독일급이 아니라 한국, 스페인급의 나라다 그런데 그 나라가 세계적으로 강한 나라 티를 내고 있다 그리고 인정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바드 대학에 러시아라는 나라가 야, 저 나라가 참 이상하다 별로 힘도 없는 나라가 이렇게 어떤 거기에 홈페이지에 나온 겁니다 러시아의 2017년 GDP는 한국보다 간신히 조금 더 많다 간신히 한국을 넘을 정도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푸틴 같은 지도자가 나오면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러시아는 러시아 배틀스 러시아 중요하다라는 그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여기 개인으로 버는 돈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개인적으로 부자는 룩셈부르크입니다 그 사람들은 13만 달러를 개인적으로 벌어요 그러니까 1.3 곱하면 얼마입니까? 룩셈부르크 사람들은 1인당 한 1억 6, 7천만 원 벌어요 1년에 그러니까 진짜 잘 사는 나라죠 전부 다 잘 사는 나라는 꼬마들입니다 버뮤다 아일랜드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 보세요 8만 5천 불이 넘습니다 큰 나라인데 부자 그거는 미국밖에 없죠 그러니까 미국은 역시 강대국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작년 통계를 보니까 놀랍게도 일본을 앞섰습니다 한국이 한국은 세계 31등 일본은 세계 34등 그리고 러시아는 세계 65등 만 달러 조금 넘어요 우리나라의 3분의 1쯤 되는 나라입니다 버는 돈이 그리고 중국은 그보다도 더 아래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러시아를 대단한 나라로 치는데 국민들 사는 거로 보면 한 중간쯤 되는 나라다라고 봐도 되는 것이죠 제가 러시아하고 북한이 사이좋게 뭉쳤을 때 얼마나 막강한 힘을 발휘할까를 얘기하기 위해서 실제 힘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내가 좋아하는 미국 잡지인데 야 세상에 무슨 중국이 러시아가 세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라는 논문에 나온 그림입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학자가 쓴 논문인데 중국과 러시아는 힘을 합쳐도 미국을 당할 수 없다라는 그 논문인데 거기에 여러분 저거 옛날에 생각나십니까 혹시? 여기 여자들 많으셔서 저거 잘 안 해봤을 거예요 우리 꼬마 때 매일 어디 가서 저거 했습니다 손으로 돌리면 공 뻥뻥 쳐서 골 집어넣는 건데 축구 시합이죠 그런데 저기 보면 다 미국 옷을 입었어요 미국 선수들이야 그리고 중국 선수가 맨 수비수 2명 그리고 골키퍼가 러시아 그 나머지 3명이고 러시아하고 이거 완전히 상대가 안 된다는 그런 뜻으로 저렇게 그림을 그린 걸 보고서 참 재미있게 묘사를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푸틴이 말이죠 옛날에 여러분 냉전시대라는 시대가 언제입니까 소련이 막 힘이 막강할 때 그런데 소련이 망했잖아요 1990년에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로운 시대인데 푸틴이 언젠가 농담을 했어요 동물 3마리가 달려가다가 구덩이에 빠졌어 그런데 빠진 동물 3마리가 하나는 늑대 하나는 토끼 하나는 여우야 그런데 빠졌을 때 여우가 늑대한테 토끼부터 잡아먹으세요 그랬는데 그놈의 늑대가 여우를 잡아먹었다 그게 냉전시대의 이야기다 늑대가 미국이고 토끼가 중국이고 그리고 여우가 소련이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지금 몇십 년 지난 다음에 또 세 마리가 또 빠졌어 늑대는 아직도 미국이고 그리고 토끼가 러시아야 이제는 그리고 중국이 여우가 됐어요 중국이 더 세져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늑대가 여우를 잡아먹을 것 같아요 토끼가 아니라 그런데 푸틴이 한 말은 불행한 일은 여우하고 토끼가 아무리 힘을 합쳐도 늑대를 당할 수 없다고 직접 얘기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미국의 힘 그리고 자기가 중국보다 옛날에는 러시아가 여우고 중국이 토끼였다는데 그것이 바뀌었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비교해 보면 돈은 미국의 국방비입니다 미국의 국방비는 러시아의 8.56배 한 9배쯤 됩니다 미국의 돈은 러시아의 13배 돈은 그러니까 미국이 러시아는 강한 나라야 라고 얘기하는 건 엄살이에요 돈이 자기의 13분의 1이고 군사력은 8분의 9분의 1이고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데 미국이 와 러시아 저거 저거 큰 나라야 저거 힘센 나라야 라고 계속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미국이 러시아를 라이벌쯤 되는 나라로 얘기하는 것은 무슨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 만났을 때 제일 화려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이 막 펄펄 뛰고 있습니다 펄펄 뛰고 있다는 건 뭐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뭔가를 해야 돼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안보를 대폭 강화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거 가만 놔두니까 러시아 놈들이 막 북한하고 난리네 내가 한국에도 이거 갖다 놔야 되겠어 내가 일본에 이거 갖다 놔야 되겠어라고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 놓으면 우리 안보에는 나 그렇게 별로 없죠 심지어는 미국이 핵폭탄 다시 갖다 놓겠대 우리는 그것 좀 갖다 놓으세요 라고 미국한테 그동안 말했는데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가 만나가지고 서로 도와주자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에도 그거 갖다 놔야 되겠다라고 그냥 그대로 얘기해버렸습니다 나중에 나오는데 그래서 상황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죠 러시아가 말이죠 나는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할 때 난 곧 이길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그때만 하더라도 러시아가 되게 세다는 그런데 2년 동안 싸우고 난 통계를 보니까 러시아가 지고 있더라고요 땅만 좀 뺏었는데 저게 빨간 거가 러시아 사람 죽은 사람 숫자예요 4만 3천 5백 명이 죽었어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그 허약한 우크라이나는 2만 4천 5백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훨씬 많이 죽었죠 그리고 이제 물론 1만 5천 명 정도가 핵방불명이 됐으니까 우크라이나도 한 번 다치면 한 4만 명 가까이 되겠죠 그래도 더 인명 피해를 많이 낸 것은 러시아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땅은 저거를 빨간색 칠한 거가 러시아가 뺏은 땅이에요 그런데 저것도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우크라이나의 인구의 18%가 러시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뺏은 땅이 딱 9%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동쪽에는 러시아 사람이 많아서 러시아가 아예 합병해버렸습니다 여기는 우리 사람들 사는 동네야 하고서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그 땅을 다시 뺏겠다고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붙어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탱크는 우크라이나 탱크는 741대가 부서졌는데 러시아 탱크는 2726대가 부서졌어요 러시아 탱크는 지금 절반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장갑차 보니까 러시아 장갑차는 3400대가 파괴가 됐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800몇 대 그러니까 전부 다 러시아가 훨씬 피해가 높다는 걸 알고서 이게 러시아가 생각보다 참 싸움을 못하는 나라구나 만약에 미군이 우크라이나 점령하러 들어왔으면 한 달이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2년 동안 했는데 오히려 밀리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러시아가 지금 아주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나라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한테 물자를 대주고 있죠 탱크도 대주고 비행기도 대주고 돈도 대주고 우리나라는 먹을 거 약 이런 거 대주고 있었는데 지금 한국이 재미있어요 러시아가 북한하고 친하게 노니까 오케이 니네들이 계속 친하게 굴면 우리는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대주겠다 우리 폭탄 같은 거 대주겠다 화나면 미사일까지 갖다 줄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 정신 차려라고 한국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국이 왜 러시아랑 싸우려고 그래 우리가 러시아랑 힘이 비슷한 나라예요 따지고 보면 그리고 용감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나쁜 행동을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이죠 왜 푸틴은 북한을 갔을까 바로 지금 이 전쟁에서 전쟁에서 러시아가 너무나 헤매고 있기 때문에 간 거예요 폭탄이 없어요 폭탄이 그러니까 저 전쟁터에서 쓰는 폭탄의 40%가 러시아제고 60%가 러시아가 아닌 다른 나라 건데 다른 나라 거 중에 90%가 북한 겁니다 북한이 지금 러시아에 폭탄을 몇 발을 줬느냐 작년 9월에서부터 180만 발 준 거로 돼 있습니다 180만 발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180만 발 중에 놀라운 건 90만 발은 안 터져 여러분 폭탄이 안 터지는 건 그래도 다행이에요 날아가서 안 터지면 나는 괜찮아 그런데 대포 속에서 터져 그래서 러시아 대포가 터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폭탄을 얻어 갔는데 그러면 김정은은 푸틴한테 뭐를 달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돈 달라고 그래야 되죠 이거 180만 발이나 줬으니까 돈을 주세요 그런데 돈은 무슨 돈으로 받아야 될까요? 달러로 받아야 되는데 러시아가 달러가 있을까? 없어요 그런데 러시아는 달러를 줄까요?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물건을 샀는데 못 쓰는 물건이야 그럼 돈 안 주죠 반은 쓰고 반은 못 써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한 상황이 된 거예요 북한이 그러면 기술 좀 주세요 기술 기술은 뭡니까? 그건 안 보이는 거죠 폭탄은 보이는 거죠 그건 어떤 비율로 계산이 될까요? 폭탄 몇 발의 기술 기술이 어떻게 측정이 되나요? 북한이 미사일 쏠 때마다 실패합니다 그런데 작년 9월서부터 우리 미사일 좀 성공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소련 기술자들이 와서 도와줘요 그래서 미사일이 잘 나간다고 그러는데 5월 27일 날 북한이 쏜 곳 중에서 제일 비싼 미사일이 날아가다가 1분 만에 터졌습니다 왜 제일 비싼 미사일이라고 그러냐 여기 이렇게 미사일이 있고 이 위에 장치를 달았는데 그 장치가 인공위성이에요 미사일이 인공위성을 달고 우주로 날아가면 그 미사일은 떨어져 나가고 그 정찰위성의 지구를 토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지 북한이 미국까지 가는 미사일도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다 알려줘야지 가니까 그래서 그거는 미국 돈으로 계산하면 그 미사일하고 정찰위성 값이 3.9억 달러 4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5천억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그놈이 1분 날아가다가 터졌어 제가 우리나라 계산으로 해서 말이죠 국민 12만 명이 1년 동안 먹을 쌀값을 날린 거예요 김정은 망한 겁니다 그러면 푸틴 우리 미사일 쏘는데 인공위성 쏘는데 왜 기술을 안 줬소 가 되는 것이죠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기술 다 줬잖아 그러면 완전한 미사일이 날랐는데 왜 터져 그거는 혹시 미국이 터뜨린 걸 수도 있어요 왜 완전한 물건인데 왜 터져 미국이 터뜨린 거지 미국이 터뜨렸다는 건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미국의 아주 유명한 평론가 크라우트 해머라는 사람이 이제는 북한의 미사일을 우리가 우주에서 공격해서 깨버려야 될 때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가 기술을 안 줬든지 기술을 다 줬다면 미국이 방해했든지 둘 중에 하나는 이겠냐라고 이렇게 상상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푸틴이 북한을 방문한 것 자체가 자기가 힘들다는 뜻이다 폭탄도 없어서 폭탄을 얻으러 갔는데 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어떻게 줘야 될지 기술을 어떻게 줘야 될지 이런 것들이 다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김정은이가 제일 기분 좋은 것은 돈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자동차더라 아주 좋은 차 선물로 줬죠 아주 좋은 차 선물로 줬습니다 밤에 이렇게 만나서 24년 전에 아버지를 만났고 24년 후에 와서 아들을 만났습니다 둘 다 같은 사람들이 두 나라를 지난 24년 동안 통치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나는 위원장이란 말 자꾸 들어가는 거 기분 나빠가지고 다 지웠습니다 김정은이가 김정은이라서 아들 김정은으로 바뀌었다 뭘 무슨 위원장 그러고 그래요 나는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김정은 위원장 위원장 그거 아주 네가 국민이 뽑았냐 국민이 뽑았어요 안 뽑았잖아 무슨 권위로 무슨 권위로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너도 왕이야 그러면 북한은 왕조국까지 공산구주의 공화국이 아니죠 비행기 와서 밤새도록 서 있는 장면입니다 푸틴하고 김정은하고 키가 비슷하죠 뜨겁게 영접하셨습니다 하고 북한에 나오는데 북한이 아마 식량이나 돈이나 기름을 얻을 건데 이게 식량, 기름, 돈 이거는 러시아가 주면 자기가 만든 법을 스스로 어기는 겁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핵무기 만들고 나쁜 짓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 지원해 주지 말자에 러시아도 찬성했어요 그래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연이 통과돼서 북한한테는 기름이나 쌀이나 이런 거 안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그걸 주면 자기 스스로 바치게 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옛날에 24년 전에 그 더운 무더운 날 또 김정은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둘이 만난 장면, 옛날 장면 지금 24년이 지나서 세월이 바뀌었고 땡볕에 동원된 그날 평양 시가지가 30.7도였습니다 6월 달인데 북한도 더웠고 남한도 더웠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들 많이 불러냈더라고요 꼬마들 전부 불러있고 그런데 저 사진을 북한만이 찍은 게 아니라 러시아가 찍었어요, 러시아 러시아가 찍어서 김정은 뒤통수를 찍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뒤통수 못 찍죠 어디 감히 수령님의 뒤통수를 찍어 그런데 러시아 기자들이 뒤도 찍고 앞도 찍고 그래서 몇 시간 동안 서서 저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러시아 기자가 풍선이 날고 있었고 몇 시간 동안 쪼그리고 앉아있던 사람들이 마침내 광장에서 최대 높이로 일어났다 펄쩍 일어났다는 그 얘기죠 힘없어서 전부 다 앉아있고 그리고 푸틴 대통령 행렬이 지나간다면 그냥 전부 또 푸석주 잡고 그렇습니다 너무 더웠고 힘들고 그러죠 저 다 나와서 서 있는데 아주 대단한 환영식을 했습니다 큰 사진 걸어놓고 깃발도 양국 깃발 걸어놓고 사람들이 잔뜩 나왔고 북한 전체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그래도 상당히 그날 재수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늘에 앉아있으니까 그늘에 서 있으니까 땡볕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북한 신문에 미국 규정에 기초한 질서를 세계에 강요하라고 가진 발악을 다해 규정이라는 게 뭡니까? 법이죠 법 미국이 원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이 우리가 법을 만들지 않았느냐 좋은 법을 국제법이 다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세상을 끌어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규정에 기초한 질서지가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하자니까 그런데 그거를 세계에 강요하고 가진 발악을 다한다 그런데 북한이 러시아를 그래도 힘 있는 나라가 돼서 미국이 나쁜 짓 하는 걸 막고 있어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북한은 막강한 러시아가 세계 정체에서 균형을 지켜주고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하고 사명하는 것을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몇십 년 만에 조약을 한다고 갱신했는데 공격받을 시 상호 방어해 준다 두 나라를 누가 공격을 하면 두 나라는 함께 싸워주는 거야 동맹이 된 겁니다 동맹 동맹은 말이죠 친한 나라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적이 같은 나라가 맺는 거예요 적 친한 나라라고 동맹 맺지 않아요 그런데 안 친한데 적이 똑같아 내가 A가 적인데 이 친구도 A를 적이래 그러면 동맹 맺는 거예요 옛날에 미국하고 소련이 동맹 맺은 적이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좋긴 뭘 좋아해요 서로 그런데 독일하고 이태리라는 독일 일본이라는 더 깡패들이 있어가지고 미국하고 소련이 하나도 사이 좋은 거가 없는데 동맹을 맺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하고 일본이 망하니까 소련하고 미국은 그날로 적이 되죠 그런데 푸틴하고 김정은이가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같이 싸우자 그 공통의 적이 누굴까 미국 누가 지금 중국이라고 그러셨죠 중국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북한을 미국이 북한을 뭐하러 침략해요 미국이 보기에는 저거 건드리면 죽습니다 대한민국도 북한을 침략하지 않아요 그런데 북한을 침략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 침략이라는 게 뭡니까 군대가 국경을 들어가는 거죠 저는 북한 국경을 넘어서 걸어 들어갈 가능성이 제일 높은 군대를 중국 군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들어오면 맞겠다고 지금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통일하려고 할 때 북한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들어가서 통일해야 되는데 중국이 들어올까 봐 되게 겁나죠 와 이거 쟤네들이 막아주겠다는 소리가 뭐야 북한이 흔들흔들하고 무너질 때 중국군이 들어가려고 안녹강변에 많이 와 있는데 지금 이번에 저 둘이 맺은 안보협정에 의하면 그때 러시아가 막아주러 와야 하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는데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보고 쏘려면 공격하자 러시아 본토 때리라고 그러고 있어요 무기 좋은 거줄 때가 때리라고 우리가 가서 싸우지는 않지만 니네가 공격하라고 그러면 또 그건 뭐가 돼요 러시아가 공격당하는 거가 되죠 그때 북한이 도와주러 가야 되는 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수가 김정은 실수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수한 것만은 아니죠 그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하면 내가 싸우러 갈지 모르지만 중국이 나를 접수하러 오는 것은 러시아가 도와주게 돼 있어 라고 김정은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주판계사로 보니까 그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한테 100% 나쁜 것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되는데 북한이 무너지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서 접수해야 되는데 중국이 먼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러시아가 돌아오면 안 되라고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번 둘 만남에 가장 화가 난 나라가 중국이다 참 재미있죠 중국 되게 기분 나빴어요 북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김정은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 아예 이름을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나라가 만나서 잘 지내는 건 난 관계없어 뭐 이런 식으로 바로 이런 측면도 있다 전쟁 상태의 놈이면 지체 없이 군사원조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는 중국 싫어해요 그리고 시진핑도 김정은 되게 싫어하고 그런데 그거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몇십 년 전에도 있었는데 그 조약은 우리하고 소련이 사이가 좋아지면서 없어졌다가 지금 이제 다시 생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조약 옛날에는 몇 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하는데 지금은 무기한으로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국 쪽 한 곳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하다 푸틴이 그렇게 얘기했고 동맹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재로 올랐다 동맹관계는 적이 같은 나라다 그런데 김정은 씨 러시아하고 북한이 공통으로 삼는 적은 누굴까요? 러시아도 중국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제정치학에서 사진 그냥 몇 개 볼게요 김정은이 그걸 아주 극진히 푸틴을 24시간 동안 대접을 해 줬습니다 24시간까지는 안 되는데 21시간이 있었대요 북한에 밤 2시에 도착했다가 그 다음 밤 한 12시쯤 가는 거죠 그래서 비행장에서 환송하고 있고 푸틴은 비행기 거기서 얼굴까지 내밀면서 자리를 쓰라고 둘 다 뭔가가 좀 급하긴 급한 건 확실해요 푸틴은 폭탄이 필요하고 김정은이는 기름도 좀 필요하고 쌀도 좀 필요하고 이번에 김일성 생일날 국민들한테 쌀 좀 놀아주려고 중국에서 제일 싼 걸 사왔는데 그 쌀이 곰팡이가 썰었다고 돼 있었죠 북한 사람 곰팡이에 쓴 쌀을 어떻게 해 먹는지 아세요? 치약에다 섞어서 해 먹습니다 치약 썩은 음식을 치약하고 발라 먹으면 배가 안 아프다고 그런 아무것도 아니죠 치약도 없는 사람은 흙에다 섞어서 먹으라고 그러고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북한을 통일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평화 안전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북한 사람을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통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거 하나님이 부시 대통령이 말이죠 옛날 부시 대통령이 김정일 때 대통령인데 김정일을 악의 축이라고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가 뭔데?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네가 다 뺏었어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김정일이라는 인간이 다 뺏어버렸기 때문에 저거 가만히 용서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악의 축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지금 또 똑같은 것이죠 제가 지금 이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조약을 맺었다 방위조약을 맺었는데 그 방위조약은 언제 어떻게 작동할 것이냐 지역과 장소가 명기되어 있잖아요 한국과 미국이 방위조약 맺은 거는 지역이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태평양 지역에서 일이 터지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유럽 가서 싸울 때 우리는 구경만 해도 돼 태평양 지역에서만 함께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느 지역이 없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하면 북한이 도와줄 의무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북한에 들어오면 러시아가 가서 막아줘야 될 의무가 생긴 거예요 두 번째 건 보니까 괜찮아 그렇죠? 러시아가 와 그래서 어떤 분석가는 야 러시아가 중국이 한반도 다 가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로 한 거나 마찬가지네 라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북한 점령은 물 건너갔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 중국군이 안녹강 건너면 러시아가 가서 막아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래서 지금 미국의 아주 유명한 브루스 베넷이라는 학자가 북로 상호 전쟁 전합이 김정은의 실수일 수도 있어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 싸우러 가야 될지도 몰라 우크라이나가 소련 본토를 침략하면 러시아 본토로 들어가면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중국 얘기도 있다 그리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지금 북한이 러시아한테 폭탄을 대주고 푸틴은 전쟁하느라고 바빠서 폭탄을 얻으러 왔는데 그러면 반대급부를 줘야 되는데 반대급부가 뭐냐 무기를 줘야 되는데 무기 줄만한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러시아 탱크 절반 없어지면 어떻게 무기를 북한에 줘요 에너지를 줘야 되는데 기름은 푸틴이 많이 갖고 있죠 그런데 적어주는 것은 자기가 만든 국제법 위반입니다 식량 주는 것도 위반 기술 이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술 이전은 측정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달러 달러는 있어야 주죠 바로 이런 게 문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좋은 기술을 줄 수도 없어요 왜 김정은이를 뭘 믿고 좋은 기술을 줍니까 좋은 미사일 주면 어느 날 화나면 러시아한테 쏠지도 모르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차를 주니까 저게 제일 나아요 그렇죠 서로 좋아하고 김정은 너무 좋아해가지고 싱글벙글하고 푸틴이 주면서 내가 한번 운전해 줄게요 하고서 운전해 줬더니 김 씨가 나도 한번 운전해 드릴게 해서 서로 또 바꿔서 운전하고 그랬습니다 얘기했죠 제가 북한 미사일 제일 비싼 거가 5월 27일 날 터졌다 러시아가 작년 가을부터 폭탄을 몇 백만 벌 얻었었는데 기술을 안 줬다는 소리야 뭐야 그런데 나온 거 보니까 돈의 치크라고 아까 러시아가 뺏은 땅 있죠 거기에 북한이 공공부대를 파격할지도 모른다 거기 지금 폭탄이 쉬지 않고 떨어지는 곳입니다 이런 약속을 지금 했고 그런데 북한이 돈이 없는데 러시아가 그런데요 군인들 한 사람당 한 달에 800달러씩 주겠다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북한의 노동자가 한 달 평균 2천 원을 받는데 2천 원은 1달러도 안 돼요 3천 원이 1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만을 일해야지 1달러를 받는데 저 사람들 가서 800달러니까 돈 벌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갈지 모른다라고 지금 한국 정부도 발표하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지금 대교가 났다 왜 북노방위조약의 대상국이 중국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말하는 것도 기분 나쁩니다 북노, 불폐의 전후관계라고 발표하니까 중국은 내심 극도로 분노하고 있다 제가 그랬죠 동맹은 공통의 적을 가정하는데 북한하고 러시아 방위조약이 누구를 공통의 적으로 가정한 거야? 중국 혹시 아니야? 중국? 이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겉으로는 미국이라고 그러는데 미국은 북한을 건드릴 가능성이 별로 없고 미국 육군이 침략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도 침략 안 해요 왜? 저거 거의 망해가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면 평화롭게 통일할 수 있다고 지금 우리가 보는 거죠 세 나라가 한꺼번에 다 친할 가능성은 원래 없어요 러시아하고 중국은 사실상 적국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해요 북한이 러시아랑 친해지는 날 중국과의 관계는 조금 망가집니다 북한이 중국하고 친해지면 러시아의 관계가 또 망가져요 운명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관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이 셋이 한꺼번에 묶이는 것이 가능할까 그건 안 된다 답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중국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공군부대 장병 전원 철수 지시 중국에 가있던 공군부대 다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꾸로 러시아로 보내겠다 바로 이런 식으로 그 사이가 나빠지고 있는 것이죠 러시아의 비행기 왔다 한쪽 보시고 중국은 아주 기분이 되게 나빠서 말을 하기가 아주 시큰둥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 나라가 갑자기 다 세 나라가 다 잘 가는 관계는 쉽지 않은 관계다 중국의 파괴 인력 철수 우리나라 뉴스죠 북하고 중국이 균열되는 것이냐 균열됐다고 봐야죠 그리고 북한이 이례적으로 중국을 싸잡아서 비판했다 왜? 러시아라는 뒷바가 생겼으니까 중국 그동안 기분 나빴는데 너 나쁜 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저 사람이 북한의 외무장관인데 중국에 있는 북한 대사관 철수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관계 끊겠다는 얘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푸틴이 온 것은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금각에 했는데 우리가 북한이 버티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뒷배가 중국이었고 우리 통일을 가장 반대하는 것이 중국이었는데 그 문제가 웃기게도 조금 해소가 됐다라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화났어요 막 러시아한테 우리나라 차관이 말이죠 러시아한테 해서 불러다가 니네들이 북한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런 짓 할 수 있어 그랬더니 다 듣고 있다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본국 정부에게 정확히 전달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무지하게 예의바르게 얘기했고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 신문에 한국 너무 화내지 마라 너네들한테 그런 게 아니야 그런 투의 기사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역시 세게 나가니까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우크라이나한테는 무기는 안 주고 그냥 인도적인 물건만 줬는데 너네들이 그렇게 나간다면 우리도 생각을 할 거야 그래가지고서 대통령이 우크라이나한테 무기 줄 수 있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좋은 거 다 주는 게 아니라 너네들이 하기 나름이야 나쁜 짓 할 때마다 우리도 너네를 괴롭히는 일을 단계를 올라가면서 할 거야 대통령실이 러시아 차차 알게 돼야 압박이 된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무기를 주겠다 회의에서 결정하기 우크라이나의 155mm 포탄 대한민국 포탄은 저거 세계적으로 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힘으로 나라를 지키자라고 해가지고 70년대부터 노력을 했는데 그게 요새 결실을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옆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한국 무기 사과입니다 이거 러시아가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답 덮할 거야 하고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금까지는 의료기기 이런 거 전투식량 먹는 거 이런 거 보냈는데 앞으로는 포탄도 보낼 거야 너네가 하기 나름이야 라고 우리가 박박 짓고 있습니다 러시아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너네가 결정한 걸 너네가 어기면 어떻게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안보가 위험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자제하던 일을 하겠다 이거 가면 큰일 나죠 지대공 미사일 천궁 신궁 이게 전부 다 우리가 만든 미사일인데 그럼 러시아 비행기 다 떨어집니다 저거 갖고 오면 저거 화나면 우리가 우크라이나한테 줄 테니까 북한에 대해서 저거 한국이 만든 세계적인 자주포인데 저거를 루마니아가 엄청나게 산대요 그래서 1조 3천억 원어치를 우리가 이번에 계약 맺었습니다 북한하고 푸틴하고 만나는 날 우리는 오케이 그 옆에는 루마니아 너 우리 거 무기 사 갖고서 나라 안보 지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준 것이죠 이거는 몇 년 전 그림인데 폴란드가 우리나라 무기를 잔뜩 사갔습니다 폴란드에 탱크하고 자주포를 팔았는데 폴란드 대통령이 너무나 감동받아서 우리나라 무기가 도착하는 날 나와서 환영식을 하는 장면이에요 거기다가 전부 다 폴란드 국기 달아서 우리가 팔았습니다 그런데 푸틴은 우리한테 한번 또 겁을 주는 거죠 너네들이 거기다가 우크라이나에다가 포턴 팔고 그러면 그거는 실수가 될 거야 그 정도까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러시아 신문이에요 한국 너무 그렇게 신경 많이 쓰지 마라 기존에 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옛날에 했던 거랑 같은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 북한은 침략을 당할 때만 우리가 도와주는 거지 한국은 걱정할 필요 없어 그리고 우크라이나 분쟁에 우리가 북한 도움을 꼭 필요하는 것도 아니야 라고 그래서 제가 한미 양국 및 국제사회의 예상 밖의 강경 대응에 러시아는 오히려 꼬리를 내리는 듯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러시아에서도 김종원 만나서 그런 약속하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러시아 내부에서도 만류했다 이런 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미국이 화났답니다 미국이 난 미국이 화났다는 아까 그랬죠 미국은 돈이 13배 많고 구세력은 거의 9배 많다 그럼 자기의 13분의 1 구세력의 9분의 1짜리가 자기랑 맞짱을 뜰 수 있는 적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막 펄펄 찌는 거 보면 좀 놀라워요 그래서 뭐라고요 미국이 지금 저 네 사람을 계속 미국 테레비에 매일 나와요 그 네 사람이 시진핑 그리고 이란 대통령 김종원 푸틴 액시스 오브 어피벌 반동의 축 반동의 축 양아치 축 깡패 축 뭐 이런 식으로 미국이 매일 욕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분노한 거 사실은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에 골치 아프게 무서운 무기들이 다 와 있습니다 미국 것들이 부산에는 루즈벨트라는 항공모함도 와 있고 그리고 저것도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폭격기죠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와서 훈련하고 있는데 바이든이 잘못해서 푸틴이 북한 간 거예요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가 대통령이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안 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안 나면 푸틴이 대포할 로드로 북한 갈 일도 없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허약해서 세계에 전쟁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가 사이 좋아지는 일도 있죠 미국의 어떤 교수가 유튜브 하시는 분이 워크, 워크가 뭡니까? 동성애자가 왜 나빠 그런 게 워크입니다 위크, 허약한 바이든 동성애도 좋아하고 심도 허약한 바이든이 휴밀리에이티드 온 월드 스테이지 yet again 또다시 세계 무대에서 창피언을 당했다 푸틴이 무시해버렸다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바로 저런 겁니다 여러분 저 사진은 잘 보관하세요 김정은 뒤통수를 우리가 가장 처음으로 정확하게 본 사진입니다 그 어린애가 참 저거 40살이에요 금년에 40살이 저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이 있으면 우크라이나 전쟁 그따위 전쟁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리고 나는 대통령 되는 날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마치겠어 라고 얘기를 했었죠 미국 국민들의 62%가 트럼프가 대통령이었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원천적으로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저건 미국 외교 정책인데 트럼프는 그냥 중국 하나를 봉쇄하는 거예요 왜 중국이 제일 큰 적이니까 왜 한눈을 팔아요 저기 보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충고한 학자들의 글인데 러시아하고는 러시아는 나쁜 나라지만 싸우지 말고 냉랭한 평화를 유지해라 그리고 오로지 중국하고 싸워라 그래서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서 일본을 도와주고 인도를 도와주라 그대로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국을 미국이 그냥 주저앉혀놓으면 우리한테는 얼마나 좋아요 통일도 되고 북한도 지원을 못하고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우리의 통일에 아주 괜찮은 그런 외교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저 잭 퀸이라는 미군 대장인데 저 사람이 그 폭스뉴스에 아주 매일 나오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한 말이 또 저건 나는 아야 대장님 너무 과장이 심하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이 같은 위협에 당면한 적이 없었다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이제 뭘 할지 잘 보세요 그리고 미국 국회의원들이 히틀러 무소린이 같은 그런 지독한 악당들이 뭉쳤다 미국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독한 악당들이 뭉쳤다 린지그레암 상원의원도 전부 다 깡패들이 모여서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 실제로 지독한 악당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담해지고 있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북로 방위조약 이후 이제는 우리가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다른 어떤 순간보다 중요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할까 어떻게 대응을 할까 지금 깡패질이라고 계속 나오죠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이에요 과거에 러시아가 북한을 덜 도와줬어요 그리고 아까 기름도 안 주고 에너지도 안 주고 무기도 안 주는 이유는 저 맨 밑에 보세요 러시아는 지난 수년 동안 북한이 이런 종류의 핵 능력을 갖추는 데 반대했는데 그 이유는 이 미치광이 김정은이 무슨 짓을 할지 너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났으니까 미국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고요 여기서 지금 미국 사람들이 뭐를 하느냐를 보겠습니다 지금 린지그리암 상원의원 저 머리 하얀 사람입니다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자 뭐냐면 이 세상에 테러 지원국은 맨날 안 돼요 미국이 네 나라 지금 지정하고 있는데 테러 지정을 당하면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이 딸러 너하고는 딸러가 안 돼 뭐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미국이 이 나라를 테러 지원국으로 결정하면 그냥 그날로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테러 지원국이에요 그런데 테러 지원국을 지어낸 러시아도 테러 지원국이라고 미국 국회에서 결의를 하자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이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전술핵을 다시 갖다 놔 한국에다가 전술핵 재배치 그럼 우리가 핵무기 만든다고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됩니다 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만들 실력을 갖고 있는 건 중요하지만 만들면 그때부터 또 복잡해져요 이 동네가 그런데 미국 걸 갖다 놓는 것이 지금 현재는 최고다 그런데 미국이 이제 다시 갖다 놔야 되겠다 김정은하고 푸틴하고 만나서 예상하지 않은 저런 대응이 미국에서 나오는 겁니다 테러리즘으로 정하자는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전술핵 재배치 나오고 저는 한 가지 더 하면 미국이 한 3천 킬로쯤 가는 중거리 미사일이 있는데 그거를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에 갖다 놓으면 중국이 전쟁을 못 이킵니다 그거를 아마 갖다 놓지 않겠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한국에는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아닐 거예요 일본, 대만, 필리핀 정도에다 갖다 놓으면 중국이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다 핵 갖다 놓고 러시아 테러 지원국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거리 미사일을 일본이나 이런 데 갖다 놓는 것이 이 다음 수순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푸틴하고 김정은이는 그것까지 상상을 하고 했는지 모르지만 미국이 엄청나게 분노해가지고 이제는 뭔가를 해야 할 때야 라고 얘기하면서 직접 말한 것은 한국에다가 핵무기를 재배치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미국은 북한의 러시아 지원을 차단하기에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일단 우리한테 얘기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지금 미국의 적들이 방위조약 만들어가지고 미국을 겁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또 뉴스맥스라는 보수적인 매체인데 러시아가 지금 우리를 갖고 노네 그러면서 러시아가 미국에 대해서 레디, 준비, 에임, 조준, 파이어, 발사 했대 우리 군대 가면 조준, 준비, 조준, 발사 러시아가 자기한테 그랬대 그러면서 러시아 군함이 큐바에도 오고 우크라이너를 계속 공격하고 있고 푸틴이 김정은 만나고 그러면서 제일 나쁜 것은 러시아가 미국의 달러를 공격하고 있다 그랬는데 저거는 그냥 엄살이에요 저거 나온다면 미국의 그냥 보수도 아닌 잡지에서 미국 달러를 건드릴 놈들은 아무도 없다 미국 달러는 앞으로도 한참 동안 세계의 기본 돈이다 최근에 그런 거가 나왔죠 석유를 미국 달러 아닌 돈으로도 팔 수 있다 그러니까 석유 파는 나라들이 미국을 골탕 먹이려고 옛날에는 달러로만 석유를 팔았는데 중국 돈 가져와도 팔고 러시아 돈 가져와도 팔아요 바보지 석유는 팔아서 돈은 받았는데 그 돈으로 다른 걸 사야 되는데 중국 돈으로 어디 가서 뭘 사 중국제는 살 수 있겠죠 러시아 돈으로 뭘 사 러시아가 자동차 만드는 그래서 저거는 그렇게 겁먹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쭉 보시고 우리 제 친구 독일에서 공부한 친구인데 러시아의 군사력이 한계의 직면에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성공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성공 못할 거다라고 이렇게 본 거죠 푸틴은 지금 큰 난관의 봉착에 있다 돈도 없고 미사일도 없고 대포도 없고 그래요 지금 북한이 담 쌓고 있어요 북한이 지뢰 깔고 담 쌓는 거가 뭘까요? 옛날에는 북한은 지뢰 안 깔고 담도 안 했습니다 담은 우리가 쌓는 거예요 왜? 북한은 공격하는 팀이고 우리는 방어하는 팀이니까 우리는 막다 막아요 그런데 북한은 이번에 지뢰도 깔고 담도 깔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할까 봐 하는 사실은 아닐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도망 못 가게 북한을 지금 봉쇄하는 겁니다 나가면 끝나 다 나오면 끝납니다 북한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막 쏟아져 나오겠죠 높은 사람도 막 나오고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만 놔두지 않겠다 이번 기회에 미국이 되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유럽도 유럽 일이나 아시아 일이나 같은 일입니다 아시아에서 일하는 일은 우리한테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기는 거짓말이 조금 있어요 저 사람이 우크라이나가 도와달라고 막 울부짖을 때 그거는 우리의 전쟁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시아 일이 자기 일이래 이번에는 정치가들이 하는 말은 잘 들을 것도 있고 새해석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아시아 미국에서 아시아 정책을 하는 제일 중요한 사람인데 러시아가 북한에 무엇을 제공할까요? 돈일까요? 에너지일까요? 기술일까요? 내가 쭉 얘기했죠? 모릅니다 모르지 다 이게 뭔가 개선이 잘 안 돼요 하지만 우리는 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는 건 좋은 일이죠 지금 우리가 폭탄 다 주고 지금 북한 저 보세요 저거 기름값 페인트값이 얼마나 나갔을까 그 사람이 조만한데 사진이 저렇게 커요 큰 환영을 해주고 그랬는데 일단 러시아도 조금 곤궁한 상황이고 북한도 좀 힘든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한다면 지금 신발 자국이 파란색이 있는 건 러시아예요 러시아 깃발이 하얀색 파란색 이렇게 돼 있죠 가운데 그리고 빨간 거는 북한 깃발 북한하고 러시아가 이렇게 막 발맞춰서 춤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옆에서 기분 나쁘게 혼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신문에 China is watching rarely as Putin and Kim who was in new alliance 푸틴과 Kim이 새로운 동맹관계를 만드는 동안에 중국은 떳떳음하게 쳐다보고 있다 기분 나쁜 얼굴로 쳐다보고 있다 그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셋이 다 만족하는 건 없다고 그랬죠 옛날에는 둘이 만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둘이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만남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 이거 큰일 났네 러시아하고 북한이 친해지면 큰일 났네 러시아하고 북한이 친해지면 러시아하고 중국은 덜 친해지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다 생각하고 그리고 전쟁 나면 그러면 중국군이 북한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데 러시아가 그걸 막아주겠다고 이번에 그랬네 우리가 한번 잘 활용해 봐야 되겠구나 라고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이 돌아가는데 저는 이렇게 최근에 보면서 아 이제 드디어 드디어 우리가 그 북한을 정말 보금통일 예수왕국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을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 사람들 말 안 들어요 어느 나라든지 말 안 듣는 세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말 안 듣는 세대는 그래도 몇 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18살부터 22살짜리들 말 안 들어요 우리나라는 중2가 제일 말 안 듣는다며 그런데 북한은 말 주고도 안 듣는 세대가 0세부터 40세입니다 왜 이렇게 말 안 듣는 세대가 많아 그 말 안 듣는 세대가 북한 말로 아니라 영어로 장마당 제네레이션입니다 아예 장마당이라고 영어로 써요 J-A-N-G-M-A-D-A-N-G 장마당 제네레이션은 왜 북한 말을 안 듣냐 장마당 제네레이션은 나라가 먹여준 적이 없는 애들입니다 1990년부터 국가가 배급을 못 줘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시장 나가서 번 돈으로 먹고 산 애들이에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국가에 감사하고 사회주의에 감사하고 돈에 너무 탐욕을 내지 마라 그러는데 북한 장마당 제네레이션은 아니 돈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라가 뭐 해줬다고 우리 엄마가 나를 먹여 살렸는데 라고 알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아주 골치 아픈 거죠 바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잘 알고 이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통일 이제 가까이 왔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요정도 하고 그래서 푸틴이 왔다 간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무섭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